안진희 안진희 바로 원타이머 어! 수고합니다! 영예균형이 무너집니다 먼저 없이 나가는 A채란향 자 안진희선수에게 나왔어요 여기서 몸에 맞고 굴절이 됐고 자 이게 박진규선수 몸에 맞고 두 명 이상의 선수에 맞고 굴절이 된 것 같거든요 안진희선수의 슈팅 이게 튀어 올랐단 말이에요 자 이각도에서는 잘 안보이는군요 박진규선수의 골로 발표가 되는군요 네 제가 봤을때는 박진규선수의 몸에 맞고 들어간 것으로 보였어요